돈까스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거 아냐? 나 때문에 아니 아까 신세자였다는 게 김찬우야? 어 고마웠어 화났을 줄 알았는데 할 말이 뭐야?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남들 외모로 평가하고 급이나 맡기고 너처럼 마이웨이로 살아도 멋있다고 해주는 사람들은 몰라 나 같은 인생 미안했다 심하게 말한 거 그 질 떨어진 마인드 어쩌고 한 거 미안하다고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내가 멋있다고 해? 누가? 네 생각이냐? 아니 너 솔직히 중학교 때 인기 많았잖아 몰라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너 좀 재수 없다 야 어? 너 평소에 다 재수 없다고 생각했냐? 아니 미안 그냥 물어본 거 같아 또 쫄았냐? 뭐? 너 자꾸 쫄잖아 이유 없이 내가 언제 나 원래 쪼는 성격 아니거든? 그럼 그 원래대로 살아 좋아 스윙 그 아이가 핫 죽을 때 진짜 넉넉하게 알았다 어떻게 나는 약간